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온 5069 링크 400이군요 서펜트만 찍었구나 그렇군요 고유 장착 아이템 월든에 나의 캐릭터만 이동 가능한 여우 반진 랩치가 낮아가지고 좀 낮게 트죠 다운 주얼링 딱 봐도 9% 둘둘인 것 같죠 에디공식 방공공 방공공 아 16선이구나 9% 전체적으로 9%에 에디에 010정도 딱 되는 것 같애 왜냐면 5% 5% 그렇지 그렇지 공방망 공방망 딱 예상한 결과로 공방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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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다른 건 얼마 오르니까 그 2탄 시세의 다른 부위에 박으면 장갑이 일단 한 20억에 한 20만 정도 오르고 장갑은 지금 그냥 그냥 5엔만 맞추려고 임시룸으로 사는 거라서 템을 하나씩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전체적으로 반지는 나중에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세트가 다 깨지니까요 한 50억 정도를 한다면 뭘 부터 보조모기 빼고 뭘 부터 바꿔야 될지 아, 그냥 어떤 거를 기준점으로 주지 마시고 나온 거에서 괜찮은 거 사세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3루타 장비는 지금 작이 섞여 있거든요 아, 네네 추업은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저걸 작을 잃고 다시 할지 아니면 다시 살지 유니크 사실 거면은 새로 사는 게 낫죠 아, 새로 사는 게요? 결국에 이제 나중에 계속 올리다 보면 AD도 걸리고 지금 손재주도 놔주셔가지고 돈도 많이 드니까 그냥 오히려 저라면 새로 맞췄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일단은 사냥만 하고 싶은데 근데 부터 할 생각이 없었는데 보시다시피 보공이 되게 덥잖아요 네 근데 보공이 낮아서 뭐 카루타나 사카루시나 이런 하면 안 될 줄 알았는데 덱이 잡히더라고요 네네 잡히는 건 좀 욕심이 생기는 수세미까지만 좀 하고 싶은데 아, 일단은 그 뭐야 5차 스킬 부터 뭐야, 젠팩업부터 해야 되겠죠 보스 잡을 거면 아, 트랜스폰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네 아, 피스트 일레이제부터 좀 레벨업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글쎄요. 한 칸 안 껴나가지고 57레벨 아, 그렇군요 아, 트랜스폰 하면 좋긴 해요 왜냐면 만렙 찍으면 에너지 몰이 세 개나가긴 하거든요 아, 근데 바이퍽 사실상 서펜드가 메인 스킬이라가지고 네 아, 일단 템을 좀 전체적으로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템을 맞추는데 만약에 이렇게 보공이 낮은 상태에서 네네 10층석 유니크 조절만 해도 보공이 낮아도 충분히 가능한가 해서 음... 박물을 보공으로 옮기면 되겠네요 아... 근데 그... 지금 지금 친구랑 비오온에 다 방무를 막아 놓은 건데 그 친구 이벤트 거 끝나면 90% 정도 되더라고요 네네 제가 약간 방무는 한 90% 이상 정도 쓰려는 그런 개인적인 경향이 있어서 어, 방무도 먹고 보공도 먹고 싶으면 유니온 8천을 찍어야겠죠 아, 네 음... 아니면 이제 보조를 바꿔야죠, 뭐 실상적으로 보공을 얻고 싶으면 아... 그러니까 지금... 하프 이어링도 지금 매획이라서 네네 저것도 기어링을 바꾸고 싶은데 베아 시두스는 너무 어중간한 것 같고 유니컬을 맞추려고 하면 마스터 이어링이 제일 좋은가요? 네... 아... 우션이 제일 좋긴 하죠 가격대가 그래서 그렇지 아... 어... 그럼 실질적으로는 마이스터 이어링을 써야 되긴 하겠죠 아... 그럼 만약에... 스테미를 안간다고 하고 사냥만 한다고 했을 때 그... 그... 마이스터링이... 마이 3셋을... 그... 40 효과를 받는게 좋을까요? 숄더를 버리고? 아... 말도 안되죠 그래도 앱솔 5셋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네... 네... 보스하고 싶으면 보조를 바꾸는거고 네... 뭐 사냥 위주로 해도 보조를 바꾸는 것도 괜찮아요 어... 거기에다가 이제 실질적으로는 나머지 17성 둘둘 해야겠죠 뭐... 카운목 바꾸는거는 좀 아... 나중인거 같고 도미를 갖고 오는거에 대해서는 아... 도미는 나중에 피방 도미 이벤트하면 뭐... 거의 PC방에서 플레이하다보니 막 오덜령을 생각하거든요 아... 근데 피방 도미가 좋진 않아가지고요 아... 아... 실질적으로 스텝만 올라가잖아요 15성이라서 네... 음... 작도 아마 70포작 되있나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음... 일단은 유닉돌돌을 할때가 되지 않았나... 아... 흠... 사실상 근데 템이 막 17성 유닉돌돌 아니면 포스빵 안맞고는 아르카나 원킬 사는게 좀 힘든 편인가요? 아... 제 기억으로는 제가 17성 유닉돌돌하고 포스 안맞고 원킬 도 안났던거 같은데요 아... 상당히 컷이 아르카나나부터 높아진다고는 들었는데 생각보다 높아져가지고 아... 그쵸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지금... 지금 그래서 레벨 222 220 아직도 시계탑에서 생활을 하고 했거든요 아... 시계탑을 한다고요? 네... 어... 시계탑은 다 안 하지 않나요? 요새? 격려는 가봤어요 격려 222 근데 너무 페널티가 심한가요? 아... 경험... 아니... 전투분석 측정해보니까 시계탑 못했어 버닝... 버닝이 시계탑 5층인데 못더라구요 한... 시계탑 5층에서 한다고요? 아... 시계탑 5층에서 한다고요? 네... 그 텔레포터가 생겨가지고 어... 시계탑 5층에 텔레포터 생겼어요? 네네... 생겼습니다 꼭대기층 말하는거죠? 네네... 아... 여기 텔레포터가 생겼습니까? 언제 생겼습니까? 레일은 맵... 그... 그... 지난... 아... 여기가... 층이 생겼군요... 아... 5층이 정말 좋은 맵인데 여기서... 여기서... 좀 더 훈적하고 아... 그럼 오른쪽에서 내려가서 왼쪽으로 올라가는 식으로 되겠군요 5차 스케일 이용해가지고 네... 경유지대는 이게... 경유지대보다는 확실히 많이 더 오르고요 아... 여기 괜찮네요 아... 이게 텔레포터가 포탈이 생겼군요 네... 어... 그래서... 어... 네네... 네... 궁금한거는 해결이 다 됐습니다 아... 2킬로도 근데 사냥은 되지 않나요? 아르카나요? 네... 아르카나 지금... 쿨도핑하고... 다이스를 5번으로 해야 나는데... 2킬이 나온다고요? 네... 다이스를 5번을 해야 2킬이 나는데... 아... 네... 근데... 시계탑 6번... 경유지받고 하는거랑... 시계탑이 더 많이 주더라구요... 아... 이게 랩처도 있고... 탈포가 생겨서 그런가 보군요... 네네... 그... 버닝도 아르카나는 없고... 아... 그렇죠... 네네... 음... 음... 그렇습니다... 아무 더 궁금한 사항은 없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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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군... 그렇군... 고맙습니다...